Rx1은 TS1T의 알파 99와 유사한 메뉴 화면을 제공합니다. 2400만 화소이구요. 종행비 3대2 16대5를 지원하고 엑스트라파인을 지원합니다. AF 보조항도 지원하구요. 동영상은 AVCHD와 MP4를 지원합니다. 60p, 24p, 60i를 지원하고 전자식 손떨림 보정을 동영상 촬영시에만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피킹 역시 지원하구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버튼을 설정하는 기능인데 커스텀 버튼, AL 버튼, 십자키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 스마트 텔레컨버터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렌즈의 왜곡도 왜곡, 수차, 음영을 보정할 수 있고 기본적인 카메라의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 LCD는 고표준으로 퀄리티를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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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